자 그 다음에 용어를 못 읽으니까 이 용어 닉네임 선생님 깜지랑 백지인출은 무슨 차이인가요? 쌤 과목 외우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너무 안 외워지네요 했는데 깜지는 뭐냐면요 그냥 진짜 드립타 보면서 베끼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베끼니까 손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손을 움직이면서 암기를 하는 게 깜지인 거죠 근데 백지인출은 뭐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별표 진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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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개 이건 진짜 엄청 중요해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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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백지에다가 내가 암기한 거를 목차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내가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하나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제가 공자를 어떻게 해왔냐면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공자라고 써놓고 11월 달에 보이죠 그래서 천, 인, 예, 의, 교학, 수양, 정치 빨간색을 제가 미리 백지에다 써놔요 이거는 카테고리는 다 못 외워가지고 처음엔 이걸 써놨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외워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제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검은색 글씨가 제가 암기한 거고 빨간색 글씨가 제가 암기를 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나중에 추가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정치 파트 보면은 지금 제가 아예 내용을 못 꺼내고 있는 게 보이죠 맹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제가 어느 파트에 암기가 취약한지를 파악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암기한 걸 쓰다 보니까 제가 배우고 했던 것보다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단어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럼 그 단어를 활용해서 다시 서브노트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를 보시면은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렇게 써놔요 로크, 하이, 에크, 밀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역시 이 내용을 씁니다 지금 화질이 좀 나빠졌는데요 이것도 역시 파란 글씨는 제가 나중에 추가를 한 거예요 이 카테고리를 쓰고 나머지를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죠 이게 백지인출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에 아침에 백지인출 하시는 게 좋은 게 교육학의 주제를 스터디할 때 만약에 백지인출 스터디를 해요 그러면은 그날 아침에 누가 키워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주의나 이런 거를 하나를 꺼낸다 그럼 구조주의에서 알고 있는 거를 제가 다 꺼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백지인출입니다 그리고 쫑쫑 선생님 키워드 중심으로 인출하신 거 맞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수업 모형은 이렇게 해서 키워드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벤담 겟은 이익 관심 이런 식으로 피터 싱어를 기억을 했고요 레건 같은 경우에 동물은 도덕적 권리 해부 이런 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키워드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쫑쫑 선생님 문장을 다 쓰려고 하니 부담이 돼서 못하겠더라고요 그쵸 처음에는 아마 그런 압박감이 들 텐데 그 문장도 결국에는 내가 본 내용이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화살표를 했어요 테일러 목적론적 존재론 이제 화살표하고 생명의 목적론적 준심 이런 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화살표 표시하고 영어 단어를 활용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꼭 뭐뭐 백지인출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적으면은 백지인출 어떻게 하냐 여기 앞에다가 have to 백지인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거나 나중에 뭐뭐 한다 라는 거를 그냥 뭐 할까요 보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존 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만 아는 거니까 내가 알고 풀었으면 되잖아요